약 400억 개의 별을 가진 삼각형 자리 은하의 초고해상도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. 미국 항공우주국과 워싱턴대 공동연구진은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촬영한 54개의 사진을 짜깁기해 6억 6천 5백만 픽셀에 달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공개한 초고해상도 이미지는 약 1,000만 개에서 1,500만 개의 별을 담고 있으며 허블 우주망환경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삼각형 자리 은하는 40여 개의 은하가 마치 대가족처럼 모여있는 은하군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